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회조사 및 분석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3년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퓨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미 전역의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 총 7,006명을 대상으로 종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한인들 중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 비율이 59%에 달했습니다. 한인 응답자들 중 개신교 신자비율이 48%, 천주교 신자비율은 11%였습니다. 불교는 3%를 차지했고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4%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미주한인들의 종교 비율은 2022년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 내 기독교 신자비율이 1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퓨 리서치에 지난 2012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한인들의 무종교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개신교 신자비율은 2012년 61%에서 2023년 48%로 낮아진 반면 천주교 신자비율은 2012년 10%에서 2023년 11%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불교 신자비율은 2012년 6%에서 2023년 3%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무종교 비율은 2012년 23%에서 2023년 34%로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많은 현금을 은행이 아닌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43%는 은행의 세이빙 대신 집에 현금을 보관한다고 답했습니다. 라이프 앤 마이 파이낸셜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무려 91.5%가 집에 꽤 많은 현금을 보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현금을 가장 흔하게 보관하는 장소는 63%가 넘게 금고를 택했습니다. 냉장고에 두른 사람도 무려 13%가 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서류가방 6.1% 옷장 5.1%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집에 딸린 물탱크나 보일러 그리고 식기 세척기 등도 4%가 넘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요즘은 예전 대공황 때와 달리 연방예금공사 FDIC의 보호규정도 있고 거래기록이 100% 전선화돼 남기 때문에 은행에 무슨 일이 생겨도 고객의 돈은 절대 안전하다며 만 달러 이상은 출처를 묻게 마련이지만 그간 세금보고 등에 수상한 점이 없다면 큰 문제없이 돈을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8번째로 운전하기 나쁜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정보사이트 월렛허브는 미 전역의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 및 유지비용, 교통인프라, 안전도와 차량 접근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사에서 안전도 부문 전국 16위를 차지하며 비교적 상위권에 머물렀지만 차량 접근성 부분 67위, 차량 소유 및 유지비용에서 83위, 교통 및 인프라 부분은 최하위인 100위를 기록해 총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42.23점으로 최악의 도시 8위에 올랐습니다. 최악의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였으며 이어 샌프란시스코, 미시간주 디트로이터와 워싱턴 DC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지난 11일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심찬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WKBC는 이날 오후 4시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제외동포청이 미주한인상공회의서 총연합회 등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와 OC 한인상공회의서 등이 주관하며 제외동포청의 전신인 구 제외동포재단이 확보한 한국정부예산 13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6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행사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뷰티기업인 키스가 다이아몬드 스폰서를 맡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등 전세계 30개국에서 6천여명의 기업인과 535개 기업이 참가하고 650여개 전시관이 들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회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